청년 태권도 강태헌 에이포트원 출천되고 우리 언제나 좀 집중해 남자 초등 저학년도 5년 10번 희경 태권도 오여준 두꺼번에 참 희경 태권도 장인 최인성 희경 태권도 출천되고 희경 태권도 당기 취득 아 아 아 아 아 아 어.. 아... 으으으으으으으.. 고맙습니다. 파이팅 이게 느려. 나이스. 이게 안 들어갔어. 되돌아가자는데. 맞히고 있었어. 1점 차. 남자 초등 청와병 6, 2번, 10번. 다운 컷 넣긴 가라. 뺏다 박기, 뺏다 박기. 나이스. 아, 반대빨인데. 아이고, 아이고. 나이스. 너 감점 아니야? 안 맞았어, 안 맞았어. 밀어!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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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이렇게 하는 거야. 남자아이자 3,4학년 남자아이자 3,4학년 남자아이자 3,4학년 남자아이자 3,4학년 남자아이자 3,4학년 나이스 나간다 아 점수차수 아 이겼네 얘 3회전이랑 점수차수 맞네 아 그러네 아 3회전이 나지 않냐? 어? 2회전까지 20점차 20점차 나면 또 점수차랑 3회전에서는 그래? 그렇지! 그렇지! 나이스! 나잖아 3회전이야 이거? 엔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